너 왜 안 가봤어? 물을 수정해. 너 때문에. 정말 죄송해요. 이걸로 자영진이가 치고 나가는 이유야. 남들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사카모아프니까. 내가 넓고 찾아낼 거야. 왜 대체 왜! 나 대체 수정이래! 아줌마는 내 영혼이에요.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? 이렇게 듣고 아줌마 탓이 아니에요. 왜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꼭 알아야겠어.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. 미스터리 감성 추적분 아무도 모른다.